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1.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환원석 현실 세계에서 한 번 죽은 생명은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은 환상세계에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조선 광해군 시절에 유몽인이 쓴 야담집인 어우야담에도 생명을 살리는 보물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에 어느 마을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에는 암컷학과 수컷학 한 쌍이 동지를 틀고서 알을 낳고 살았다. 그 모습을 본 아이 하나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둥지에서 알을 꺼내 이리저리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알을 깨뜨리고 말았다. 깨진 알에서는 새끼학 한 마리가 나왔는데 아이는 그 새끼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노인 한 명이 아이한테 다가와서 야단을 쳤다. 비록 학이 짐승이지만 엄연한 생명인데 이게 무슨 나쁜 짓이냐. 얼른 저 알과 새끼를 원래 있던 둥지로 가지고 가거라. 노인의 꾸질함을 들은 아이는 얼른 깨진 알과 죽은 학 새끼를 둥지에 올려놓고 내려왔다. 암컷학과 수컷학은 죽은 새끼를 보고 매우 슬퍼하며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중 한 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사일 후엔 웬 파랗게 빛나는 돌멩이 하나를 물고서 둥지로 돌아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죽었던 새끼 학이 파란 돌멩이가 둥지에 들어가자 날개를 퍼덕이더니 눈을 번쩍 뜨며 힘차게 울보짖고는 살아난 것이다. 나무 아래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노인은 새끼 학의 부활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저 새끼 학은 분명히 죽었는데 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학이 비록 역물이지만 한 번 죽은 생명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거늘. 혹시 학의 어미가 물고 온 파랗게 빛나는 돌멩이 때문일까. 저 돌멩이에 죽은 생명을 되살려내는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든 노인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둥지에 손을 넣어 파란 돌멩이를 꺼내 품속에 넣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종육품 무관직인 종사관 벼슬에 있는 아들에게 자신이 본 새끼 학의 부활과 파란 돌멩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 파란 돌멩이에 신비한 힘이 있을지도 모르니 너는 이것을 잘 간직해라. 혹시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했다. 종사관은 아버지의 말을 고지 믿지 않았지만 손해볼 일은 없었기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파란 돌멩이를 받아서 품속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얼마 후 종사관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 일행에 합류하여 중국의 수도인 영경으로 떠났다. 영경에 도착해서 숙소에 머문 종사관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파란 돌멩이를 보여주었다. 한 외국인 장사꾼이 그 돌을 보더니 그 돌멩이를 나한테 팔지 않겠소? 내가 천금을 주겠소? 하고 제안했다. 종사관이 좋다고 하자 장사꾼은 내가 돈 천금을 가져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있으시오. 하고 말하고는 떠났다. 줄지에 횡재하게 된 종사관은 신이 났지만 파란 돌멩이를 자세히 보자 약간 지저분한 것 같아서 행여 장사꾼이 보고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돈을 덜 주겠다고 할까봐 모래와 돌을 가져다가 파란 돌멩이를 박박 문질러 표면을 말끔하게 했다. 그런데 돈을 가져온 장사꾼이 파란 돌멩이를 보더니 실망하면서 이래서는 돈을 줄 수 없소. 도대체 돌에 무슨 짓을 한 거요? 하고 따졌다. 종사관이 의아해하며 뭐가 잘못되었소? 하고 묻자 장사꾼이 대답했다. 당신이 내게 보인 파란 돌멩이는 저 먼 서쪽 사막인 유사에 있는 아주 희귀한 보물로 죽은 생명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환원석이오. 이 돌을 시체 곁에 놔두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오. 그런데 당신이 이 환원석의 표면을 죄다 달아버리게 해서 신비한 힘이 전부 없어져 버렸소. 이 상태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단순한 돌멩이일 뿐이오. 그 말을 듣고 종사관은 자신이 한 섣부른 행동 때문에 아까운 보물을 망치고 천금을 얻을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슬퍼했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낸다는 환원석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이야기에서 언급된 유사는 유명한 소설 서유기에서 사우정이 사는 곳으로 보통은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리킨다. 고대 중국인들은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을 서역이라 불렀고 그곳에 신비한 여신인 서왕모가 산다고 여겼는데 아마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원석 전설이 나온 것 같다. 2. 모든 병을 치료하는 구리화로 박지원이 지은 단편소설 허생전은 국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당시에도 꽤 인기가 있었던지 이 허생전의 내용을 변형시킨 판본들이 야담에 돌아다닌다. 그 중에는 조선 말의 전설과 민담을 모은 책인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도 있다. 조선 말, 허생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고 돈 벌이를 전혀 하지 않아 살림이 매우 가난했다. 그는 1년 내내 표주박에다 밥 한 그릇과 물 한 그릇만 담아서 먹을 뿐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전혀 불평이 없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니 아내는 그저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구하느라 허리가 휠지경이었다. 급기야 아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음식을 사오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허생은 탄식하여 내가 10년 동안 주역을 보고 미래를 알려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머리카락까지 자르니 차마 더는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하며 책을 덮고는 아내를 보며 1년 후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허생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개성의 갓부인 백생을 찾아갔다. 백생은 허생을 보자 그를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큰 잔치를 열어 후이 대접했다. 허생은 백생에게 큰 장사를 해보고자 하니 구천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백생은 그 말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허생은 백생이 준 돈을 가지고 평양의 기생 운낭을 찾아가 즐겁게 놀면서 큰 누각이 달린 집을 지어주며 환심을 샀다. 운낭은 허생이 베풀어준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중 하나를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때 허생은 운낭의 방에 있던 검은 빛을 띈 구리화로 하나를 갖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허생은 구리화로를 망치로 잘게 부숴서 보따리에 넣고는 말에 싣고서 멀리 회령 땅에서 열린 시장으로 가져가서 여진족 상인에게 심만금을 받고 팔았다. 허생은 백생을 찾아가서 일의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 화로는 사실 구리가 아니라 검은 빛을 띈 쇠화로였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넣고 다려먹을 작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약을 넣고 다려서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사서복이 배에 싣고 불로초를 찾아 멀리 동쪽 바다로 가던 도중에 잃어버렸는데 일본인들이 가져가서 국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시절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병양으로 가져왔다가 명나라 군대의 공격에 놀라서 버리고 달아났는데 그것이 흘러가서 병양의 기생 온낭의 집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화로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팔아버렸소? 백생이 아까운 듯 말하자 허생이 대답했다. 비록 병을 고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여하튼 덕분에 큰 장사를 해서 고맙습니다. 그 이후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 장군과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은 그를 쫓아내고 자신도 사라졌다. 이는 허생전에 실린 결말과 똑같다. 한편 조선의 학자인 임방이 지은 소설인 천예록을 보면 구리화로와 비슷한 만병통치약 역할을 하는 보물이 언급된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구슬인 정통주인데 환자가 아픈 부위에 정통주를 비추고 눌러주면 고통이 멈추고 두 번 다시 병이 나지 않는다. 이 정통주는 천년을 살다가 죽은 용의 뼈에서 발견되는데 그 값어치가 6천량이나 된다고 한다. 형태나 기능으로 본다면 정통주는 동양의 전통설화에서 용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구슬인 여의주가 변형된 모습인 듯하다. 여의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처럼 정통주도 환자가 가지고 있으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바람을 이뤄주는 보물이라고 볼 수 있다. 3. 미래를 예언한 책 앞으로 닥칠 일, 즉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일까? 운명론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은 정해진 미래 따위는 없고 사람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반박한다.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을 살펴보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듯하다. 1873년 조선의 고종 임금 무렵 서유영이 쓴 야담집인 금계필담에도 이러한 인식이 담긴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다. 조선 숙종 임금 무렵 한 선비는 아내가 죽어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 후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다. 그녀는 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선비와의 살림을 그런대로 잘 꾸려나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있었으니 그녀는 언제나 좋고 나쁜 일들을 예측해서 선비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계속되자 선비는 그녀가 무슨 신비한 도술이나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져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오? 하고 여러 번 물어보았다. 그때마다 첩은 웃으면서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고 둘러대며 대충 넘어갔다. 그 무렵 조선은 영의정인 허적이 권세를 잡고 있던 때였는데 마침 그의 집이 선비가 사는 집과 가까이에 있었다. 허적은 선비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선비의 첩이 허적과 가까이 하면 나쁜 일을 당할 테니 그를 멀리하십시오. 하며 간곡히 말렸다. 선비는 첩의 말이 그다지 믿기지 않았으나 허적의 아들인 허견이 영모행위로 처형을 당하자 주변 사람들이 연관되어 처벌받는 모습을 보고는 첩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으로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선비는 그와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때 선비가 거느린 종이와서는 첩이 급히 할 말이 있다고 알려왔다. 선비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들어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첩을 보러 갔다. 첩은 화려하게 단장한 옷을 입은 채로 선비한테 제가 오늘이 죽을 날이라서 당신한테 이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놀라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묻자 첩은 죽고 사는 것은 다 운명이니 앞으로 몸을 아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사랑해오던 첩이 갑자기 죽자 선비는 그 후로 한참 동안 식사와 잠을 거르며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첩이 죽고 시간이 흐른 뒤 선비는 첩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지니고 있던 상자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을 펼쳐보자 몇 년 무슨 날 무슨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예언들이 적혀 있었다. 그제야 선비는 죽은 첩이 앞니를 알려주는 예언서를 갖고 있어서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예언서를 이리저리 들춰보던 선비는 예언서의 뒷부분도 읽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운명도 적혀 있었다. 그 부분은 선비 자신이 다음에 6월 며칠에 위유사가 되어 충청도의 금영에 도착한다 라는 이야기로 끝났다. 선비는 그 이상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영에 도착하고 나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으나 확신할 수 없는 관계로 거기서 책을 덮어두고 방을 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선비는 예언서에 적힌 대로 충청도 금영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다. 처음에 선비는 금영으로 가게 되면 혹시나 자신의 운명이 끝날까 싶어 상관에게 저를 병안도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해 허락까지 받았으나 공교롭게도 그 무렵 충청도의 전염병이 크게 번져 상부에서 선비를 병들고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는 벼슬인 위우사에 임명하여 충청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알렸다. 선비는 충청도행을 피하고 싶었으나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충청도로 가게 되고 말았다. 금영으로 가는 도중 큰 비가 와서 금강이 불어나 며칠 동안 강물이 줄기를 기다렸다가 떠났는데 금영에 도착하고 나니 예언서에 적힌 날짜에 딱 맞았다. 그제야 선비는 예언서에 나온 날이 바로 자신이 죽은 날이란 사실을 깨닫고는 충청감사와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말하고는 오늘이 바로 제가 죽을 날이니 놀라지 마시고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뒤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결정된 운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숙명을 믿었던 듯하다. 그러한 믿음은 고대 그리스나 북유럽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으니 어쩌면 인류 공통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4.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그림 지금의 충청북도 제천시에는 그리는 것이 모두 현실로 나타나는 신비한 그림에 관한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친구 사이인 가난한 청년과 부자 청년이 있었다. 가난한 청년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자서는 도저히 가족을 먹여살리기 어려워지자 부자 친구가 있는 한양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종이에다가 핥 한 마리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의 핥다리를 하루에 한 번만 회초리로 때리게 그러면 자네가 쓰기에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올 걸세 명심하게 하루에 한 번만 때려야 하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친구에게 그림과 회초리를 주고는 집 밖으로 배웅해 주었다. 핥 그림을 받은 가난한 청년은 친구의 말이 믿기지 않았으나 그림을 펼쳐놓고 시험삼아 회초리로 핥의 다리를 한 번 때려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돈이 가득 찬 꾸러미 하나가 그림으로부터 나왔다. 졸지에 돈을 얻은 가난한 청년은 돈이 생긴 김에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양의 유명한 기방으로 가서는 아름다운 기생과 즐거운 음악을 감상하며 신나게 놀았다. 돈을 쓰는 재미에 빠진 가난한 청년은 하루에 고작 돈꾸러미 하나만 나오게 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핥 다리를 20번쯤 때리면 그만큼 돈꾸러미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회초리를 들고 그림 속에 핥 다리를 20번 때렸다. 그러자 핥 다리가 그만 부러져버렸다. 그 흐림에서 더는 돈이 나오지 않아 이전에 나온 돈을 다 써버린 가난한 청년은 기방에서 쫓겨났다. 차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가난한 청년은 다시 부자 친구를 찾아갔다. 부자 청년은 이번엔 크고 화려한 기와집과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그림에 그려주고는 백일 동안 웃지 말게 그럼 모든 게 자네 것이 될 걸세. 하지만 웃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걸세 하고 말하고는 그림을 넘겨주었다. 부자 친구로부터 그림을 받은 가난한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큰 소나무 밑에서 그림을 펼쳐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자 가난한 청년은 큰 기와집 안의 방에서 비단 이불 위에 누워있었고 눈앞에는 그림 속에 있던 아름다운 처녀가 웃으며 서 있었다. 가난한 청년은 큰 기와집 안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즐겁게 사느라 고향의 가족 생각을 잊어버렸다. 딱 백일이 되던 날 가난했던 청년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그러자 기와집과 처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모든 걸 잃어버린 가난한 청년은 또다시 부자친구를 찾아갔다. 부자친구는 돈이 잔뜩 든 큰 상자를 그림에 그려주면서 이 돈 상자에 하루에 한 번씩만 손을 넣으면 자네가 필요한 만큼 돈이 나올 걸세. 하지만 내가 도와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세. 하고 신신당부했다. 그림을 가지고 가던 가난한 청년이 돈이 든 상자에 손을 넣자 수많은 동전이 잡혔다.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긴 청년은 처음에 기방 생각이 나서 곧바로 달려가 돈을 보여주며 거기서 또 기생과 음악을 즐기며 놀았다. 하지만 기방생활에는 많은 돈이 필요해서 가난한 청년은 친구의 당부를 무시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돈을 꺼냈다. 이번엔 손을 넣는 대로 돈이 나와서 안심했으나 며칠 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이 청년을 체포해 관하로 끌고 갔다. 관하로 끌려간 청년은 신문관한테 추궁을 받았다. 요 며칠 사이 계속 나라 창고에 돈이 없어지기에 포졸들을 숨겨놓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창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로 돈이 날아가기에 쫓아가 보았더니 바로 니가 머무는 기생집이 나오더구나. 너는 대체 무슨 요망한 도술로 나라 돈을 훔쳤느냐. 겁에 질린 청년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 실토했다. 이에 포졸들이 부자 청년의 집으로 달려가 그도 체포해서 관하로 끌고 왔다. 두 청년은 요망한 재주를 가진 자를 살려둘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윽고 사형을 집행할 날이 되어 두 청년은 거리로 끌려 나왔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부자 청년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그림이나 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붓과 종이를 받아든 부자 청년은 거기에 하얀 말 한 마리를 그렸다. 그러고는 부자 청년이 가난한 친구를 바싹 끌어당기더니 하얀 말 그림 위에 올라타 안고서는 백마야 가자 하고 외치자 그림 속의 말이 두 사람을 태운 채로 살아서 움직이더니 그림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두 청년은 백마를 탄 채로 하늘 높이 날아서 사라졌다. 사형 집행인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넋이 빠져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백마를 타고 간 두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5. 사람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구슬 동양의 고전 판타지 세계에서 여의주 혹은 야명주 같은 구슬을 가진 사람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묘사된다. 그런 구슬과 관련된 야사가 두 편 전해진다. 우선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서거정이 남긴 야담집인 필원 잡기에 담긴 이야기다. 경상북도 경주의 한 마을에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밤에 그 노파가 사는 집에 도련 큰 벼락이 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 후 번개가 그쳤고 두려움이 사라진 노파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나와서 보니 눈부시게 빛나는 달걸만한 둥그런 구슬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노파는 그 구슬을 신기하게 여겨 방 안으로 옮겨 놓았는데 밤마다 구슬에서 나오는 빛이 매우 밝아서 가느다란 털끝도 훤히 보일 지경이었다. 노파의 옆집에 사는 한 못된 소년이 노파가 빛나는 구슬을 얻게 되었단 사실을 알아내고는 몰래 훔쳐가서는 노파한테 내가 그 구슬을 관하에 바쳤소 하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노파는 관하에 고소하여 그 구슬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작 관하에서는 구슬을 받은 일이 없으니 돌려줄 수가 없었다. 못된 소년은 그 구슬을 얻고 나서 시간이 흐르자 날로 보유해져 보좌가 되었다고 한다. 벼락이 치면서 마당에 떨어진 구슬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불을 안겨주는 행운을 지닌 신비한 물체였을 전통 설화에서 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비한 구슬인 여의주와 비슷한 내용이라 더욱 호기심이 간다. 혹시 벼락과 함께 떨어졌단 구슬이 여의주는 아니었을까? 동양 설화에서 용은 하늘에 살면서 비와 벼락을 지상에 내리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조선 말의 야담집인 청구야담에도 불을 주는 신비한 능력이 깃든 구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강원도 횡성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함께 잠자리에 들고자 요구했다. 이런 일이 건장한 숙부가 나서서 풀려진 실을 따라 남자가 떠난 길을 몰래 밟았는데 숲에 있는 땅속에 어느 썩은 나무 한 그루에 실이 메어 있었다. 그 나무의 윗부분에는 작고 둥근 붉은색 구슬이 있었는데 사람의 눈을 쏘이는 빛을 뿜었다. 숙부는 구슬을 빼내서 주머니에 넣고 나무는 불에 태워버렸다. 그 이후부터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여인을 찾아와 동침을 요구하는 일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숙부가 사는 집 방문 앞에 어떤 남자 한 명이 5일 동안이나 밤중에 찾아와서 제가 가진 검은 구슬을 드릴 테니 당신이 가진 붉은 구슬을 돌려준다면 무기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간절히 부탁했다. 그 말을 듣자 숙부는 욕심이 생겨 붉은 구슬을 돌려주는 척 하다가 재빨리 검은 구슬을 가로채고는 방문을 잠갔다. 그러자 남자는 슬피 울면서 멀리 떠났다. 두 개의 신비한 구슬을 모두 갖게 된 숙부는 구슬의 사용법을 전혀 몰랐지만 보물로 여기며 소중히 간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숙부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술에 잔뜩 취해 길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깨어나 보니 품속에 넣어두었던 구슬 두 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숙부는 밤마다 찾아와서 구슬을 돌려달라고 애걸했던 자가 자신이 취한 틈을 타서 가져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허탈하게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밤마다 여인을 찾아왔던 남자나 숙부에게 구슬을 돌려달라고 애걸한 남자의 정체는 나무에 깃든 기이한 힘인 정의 변에서 생겨난 도깨비일 것이다. 붉은 구슬과 검은 구슬은 그런 도깨비들이 가지고 놀던 보물이었으리라 본래 도깨비는 사람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정령이다. 도깨비가 휘두르는 방망이를 가지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때문에 나왔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두 남자의 정체는 도깨비라고 봐야 타당하다. 아마도 숙부가 그 남자의 말대로 해주었다면 구슬을 돌려주는 대가로 큰 부를 누리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6.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차 1903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계인 비행기를 만든 최초의 사람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대의 문헌을 뒤져보면 라이트 형제 이전에도 하늘을 나는 도구나 기계를 만들었단 내용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서진 시대 장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 박물질 을 보면 먼 옛날에 하늘에 뜨는 수레인 비차를 타고 세상을 마음대로 날아다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 감숙성 옥문관의 서쪽 사말리에 있다는 결윤국에 사는 기괭 사람들이라 하는데 비차를 타고서 탕 임금이 다스리던 중국 은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탕 탕 임금은 기괭 사람들이 비차를 타고 오자 그 비차를 백성들이 못 보기에 부숴버렸다. 탕 임금이 어째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차를 보고 백성들이 놀라서 난리를 일으킬 까봐 우려해서 그런 듯하다. 그 일이 있은 지 10년 후에 기괭 사람들은 비차를 고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탕 임금이 붙잡아두고 있던 기괭 사람들이 탈출하여 달아난 것은 아닐까 싶다. 그동안에 탕 임금이 기괭 사람들한테 너희가 타고 다니는 저 비차를 어떻게 만들고 조정하는지 그 방법을 말해라 하고 신문했는데 그들이 끝끝내 입을 열지 않자 비밀을 말할 때까지 가둬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레는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에도 있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심경준이 쓴 책인 여암전서와 이규경이 쓴 책인 우주 연문 장전 상고 등에 의하면 임진왜란 무렵 전라북도 김제의 정평구라는 사람이 비차를 만들어서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사용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정평군은 무관 출신으로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의 수가 많고 조선군의 수가 적어 불리하자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 끝에 비차를 만들었다고 한다. 정확한 구조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뜨거운 불을 떼면서 하늘을 날아다녔으며 심한 바람이 불면 제대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한다. 정평군은 이 비차를 이용해서 일본군에게 포위된 경상도의 어느 성에서 사람을 구출했고 바깥에서 식량을 가지고 와서 진주성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때로는 돌이나 화약을 싣고 다니며 일본군을 향해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로 했다. 그러다가 그만 일본군이 쏘아대는 조총에 맞아 비차가 추락하여 정평군은 죽고 말았다. 전투가 시작된 지 7일 후에 진주성은 일본군의 맹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그 안에 들어가 싸웠던 조선군사와 백성 약 6만 명도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정평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비차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던 모양이다. 오주 연문 장전 상고를 보면 충청도 출신의 윤달규라는 사람이 백조와 비슷하게 생긴 비차를 만들었다고 하며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면 무려 100장의 거리까지 갈 수 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지면 땅에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비차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였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지금도 비차의 복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대체로 원시적인 열기구나 글라이더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불을 떼며 하늘을 난다는 점에서는 열기구와 유사성이 있고 바람을 타고 난다는 점에서는 글라이더와 비슷하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정평구가 만든 비차는 열기구와 비슷했던 듯하고 윤달규가 만든 비차는 글라이더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비차를 복원했을 때 글라이더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열기구와 비슷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 7. 환상을 만드는 하얀 천 영국의 소설가 존 로럴드 루엘 톨킨이 1954년에 발표한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원작으로 제작되어 2002년에 개봉한 영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타편에서 주인공 프로도가 악의 봉거지인 모르도르에 갔을 때 적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자 엘프가 준 마법의 천을 덮어 주변 바위와 똑같이 보이게 하는 환상을 만들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설화가 반지의 제왕보다 근 300년이나 앞서서 우리네 고전에 실려있었다. 조선의 학자인 임방이 지은 소설인 천예록에 다음과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이 청나라의 침공을 받았던 병자호란 시절 수많은 사람이 한양을 빠져나와 비난을 갔다. 그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갑자기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산과 들판에 온통 청나라 군대가 가득 차서 이제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 와중에 어느 선비와 하인이 소나무 아래에 말을 묶어두고 길이가 몇 폭이나 되는 넓고 큰 하얀 천으로 장막을 쳐놓고는 그 안에서 유유자적 지내면서 청나라 군대를 편안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피난하는 이는 다급한 와중에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선비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은 저기 가득 찬 오랑캐 군대가 안 보이요?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쳐야지 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자 선비는 웃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차피 두 발로 달려 도망을 가봐야 말을 타고 잽싸게 달리는 오랑캐 군대 죽거나 붙잡히는 건 다 같지 않소? 당신도 살고 싶다면 여기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오. 피난미는 선비를 미쳤다고 여겼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달아나도 청나라 군대에 잡혀 죽는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걸고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청나라 군대는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붙잡아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비 일행이 앉아있는 장막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마치 장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행동했던 것이다. 그날 밤이 닿아가도록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피난미는 왜 청나라 군사들이 자신과 선비 일행을 내버려 두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황당해 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청나라 군대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온종일 받으면서도 선비 일행과 피난미는 살아남았다.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선비는 하인에게 장막을 거두고 말을 묶어둔 끈을 풀라고 명했다. 피난미는 그 선비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난리를 피했다고 여겨서 이름을 물었다. 그러나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타고 하인과 함께 달려가 버렸다. 위기를 모면한 피난미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병자호란이 끝나자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피난끼리에 올랐으나 청나라 군대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 지난 날 피난을 가다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린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피난미는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에 들어갔던 일을 떠올리고는 그에게 왜 청나라 군대가 자신을 보지 못했을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소나무 아래 펴놓은 하얀 장막이라니요? 나는 그것을 그때 못 보았소. 높고 튼튼한 성벽과 깊은 혜자가 있기에 청나라 군대가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을 뿐이오. 그러니까 선비가 펼쳐놓은 하얀 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사물이 아니라 성벽과 혜자라는 환상을 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보물이었던 것이다. 이런 설정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의 청과 놀랍도록 똑같다. 시대에 관계없이 사람의 생각은 비슷하다지만 인방이 톨킨보다 근 300년 앞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8. 음식과 금은 보아를 쏟아내는 박 착한 동생 흥부와 탐욕스러운 형 놀부로 유명한 한국의 고전 소설 흥부전은 구태어 줄거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의 판타지적 고전 문학의 대표작인 흥부전을 무시해버릴 수도 없으니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놀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는 동생 흥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흥부는 남 대신 곤장을 맡거나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다. 하지만 받는 돈이 너무나 적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요즘 세상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워킹 포어의 원조가 바로 흥부였던 셈이다.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던 흥부의 집으로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를 불쌍히 여긴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잘 고쳐주고 날려보낸다. 얼마 후 제비는 흥부네 집으로 박씨를 물어다 주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초가집 지붕에 올려두었는데 거기서 여러 개의 박이 자라나서 익어가자 박이라도 잘라서 국을 끓여 먹으려고 톱으로 박을 잘랐다.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박이 갈라질 때마다 풍성한 보물이 나왔다. 가장 처음 나온 것은 밥을 지을 쌀과 각종 음식을 쌀 도운이 가득 담긴 상자였다. 다음에는 금실과 은실 등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비단이 수천필이나 쏟아져 나왔다. 비단을 모두 받아낸 흥부는 아내와 함께 다음 박을 잘랐는데 이번엔 바다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그릇인 대모방과 한국의 전통과자인 유밀과가 나왔다. 대모방은 동양에서 매우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과거 중국이 기원전 111년부터 베트남을 정복해 서기 938년까지 1049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이유도 바로 베트남에서 나는 대모방 같은 귀중한 물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유밀과는 약과와 같이 쌀과 꿀을 이용해 만드는 과자다. 약과가 대량 생산되어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사람들로서는 약과 따위가 무슨 귀한 보물이야 하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으나 조선시대까지 약과 같은 유밀과는 만들 때 쌀과 꿀이 많이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잔칫날에나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었다. 그 다음 박을 타니 이번엔 황금과 은 같은 귀금속에다 구리와 쇠 및 진귀한 보석인 호박이 나왔다. 또 다른 박을 타니 이번엔 귀중한 약재인 우황청심환이 나왔다. 우황청심환은 정신을 잃거나 심장이 약할 때 먹으면 좋은 약이다.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이 쓴 열아 일기를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우황청심환을 매우 좋아해서 조선 사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황청심환을 내밀면 청나라 관리들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게 배려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흥부가 또 다른 박을 타자 이번엔 황금비녀와 유리로 만든 병과 도자기 그릇에 붓과 종이 및 사슴과 다람쥐 가죽들이 나왔다. 종이가 무슨 보물이라고 박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시대까지 한지는 수많은 작업을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귀중한 물품이었다. 이 때문에 한지는 공물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기한이 지나면 한지를 물로 씻어 말린 다음 그 위에 다시 글씨를 쓸 정도로 종이를 무척 아꼈다. 마지막 박을 타자 중국 당나라의 절세 미녀였던 양귀비가 나오더니 흥부의 첩이 되겠다고 했다. 이로써 흥부는 엄청난 보물과 함께 아름다운 미인까지 얻게 되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흥부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오늘날 사람들은 흥부처럼 박을 타지 않는다. 대신 매주 편의점과 복권방에서 로또 번호를 찍거나 복권을 사서 열심히 긁는다. 운이 좋으면 1등에 당첨되어 벼락 횡재를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수십억의 상금 타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다. 흥부전을 읽는 조선의 막노동 군들이 언젠가 자기들에게도 행운이 찾아와 흥부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말이다. 9. 술을 만들어내는 용궁의 돌 조선 말의 야담집인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다. 한양 자아동에 사는 정진사는 글과 그림 및 의학 같은 취미를 좋아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는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는데 잘생긴 소년 한 명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을 보고 말했다. 저는 백화라고 하는데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이 소매에서 술과 잔을 꺼내고 잔에다 술을 부어 바치니 정진사는 그것을 받아 마셨다. 그 맛이 매우 맑고 시원하여 평생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다. 술을 다 마시자 백화는 정진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제가 요즘 병이 있는데 별의별 약을 써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저의 집에 같이 가주셔서 제 증세를 살펴 약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정진사는 당혹스러웠지만 그가 준 술을 받아 마신 뒤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은혜도 갚을 겸에서 허락했다. 그러자 백화는 자신이 타고 온 낙위에 정진사를 태워 양화도까지 데려가 배에 다시 태우고는 바다로 나아갔다. 항해하던 배가 문득 멈추었는데 더 큰 배가 마주보고 와있었다. 백화는 정진사에게 큰 배에 타라고 권유하며 자신도 옮겨 탔다. 그렇게 약 이틀을 더 항해하자 구름과 바다가 하늘과 맞닿은 신비스러운 땅이 나타났다. 백화는 배를 땅에 대고 정진사를 내리게 했다. 바닷가에는 비단 장막이 쳐져 있었고 말과 수레가 가득 했는데 그 또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백화의 안내를 받아 궁궐로 들어간 정진사는 그곳의 화려한 궁시를 보고 놀랐다. 백화에게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묻자 백화는 이렇게 답했다. 여기는 백화주라는 땅이고 저는 백화주의 태자입니다. 제 아버지이신 왕께서 오랜 병을 알아서 천하의 온갖 명의를 불렀으나 도저히 병이 낫지 않아서 선생을 제가 직접 가서 모셔온 것입니다. 부디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 거부할 수도 없어서 정진사는 허락했다. 곧바로 그는 왕이 있는 태화전으로 안내되었고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왕을 만났다. 왕은 특이하게도 등에 소나무 한 그루를 지고 앉아 있었다. 놀란 정진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과인이 어릴 적부터 소나무 잎과 뿌리와 싹을 삶거나 지저먹기 좋아했더니 어느 날부터 등이 가려웠고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났소. 소나무 잎 때문에 등이 찔려 따갑고 무거워서 매일 고통스럽소. 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선생은 아시겠소? 정진사는 수많은 의학 관련 책을 보았으나 등에 소나무가 자란 병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무슨 병인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하여 왕에게 일단은 물러가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백화태자가 마련해준 숙소로 갔다. 정진사는 사흘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지 백화태자를 만나서 도끼 백개와 가마솥 하나 장작 백개와 냉수 한 항아리를 오늘 내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백화태자가 그 말대로 하자 정진사는 가마솥에 냉수 한 항아리 용량을 붓고는 장작에 불을 붙이고 가마솥 안에 도끼 백개를 넣었다. 뜨거운 장작불로 인해 가마솥 안에 넣은 물이 끓어오르자 정진사는 불을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하며 사흘 동안 조절하다가 가마솥 안에 물을 쇠그릇에 담아서 왕에게 가져갔다. 그러고는 왕의 등에 난 소나무를 향해 물을 뿌렸더니 소나무가 점점 말라가고 솔잎이 떨어져 나갔다. 그 물을 왕에게 마시게 하자 소나무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 왕과 태자는 매우 기뻐하며 병의 처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정진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릇 음양 오행설의 이치에 나무를 이기는 것은 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도끼를 삶은 물로 소나무를 죽인 것입니다. 정진사의 처방으로 왕쾌된 왕은 그를 위해 사흘 동안 작은 잔치를 열고 닷새 동안 큰 잔치를 열면서 성대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선물로 작은 돌을 하나 주웠는데 그것은 주석이라고 했다. 백화태자는 정진사에게 그 돌은 바닷속에서 나는 것인데 그릇에 두면 좋은 술이 저절로 우러나와 천년이 가도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린 술도 그 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정진사는 본래 술을 좋아하는 백화태자의 배웅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정진사는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한다. 10. 귀신을 쫓아내는 살귀황과 경귀석 흔히 귀신은 무당이나 영웅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의 판타지 세계를 살펴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특이한 도구의 힘을 빌려 물리치는 사례가 소개된다. 조선 초기의 학자인 이륙이 쓴 책인 청파 극담을 보면 살귀환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다. 봉헌 부원군의 자귀를 받은 학자인 정창손의 집에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이 오기만 하면 대낮에도 덤벼들어 모자를 벗기고 돌을 던지는 식의 장난을 일삼았다. 이에 정창손과 집안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피신을 떠났고 이 소문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모두가 괴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집을 언제까지 비워두고 있을 수 없었던 정창손은 살귀환이라는 약을 구해 이것을 불에 태워 연기를 집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한다. 살귀환의 연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었는지 정창손의 집에 나타나 못된 장난을 저지르던 귀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청파 극담에 언급된 살귀환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약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귀신을 죽이는 둥근 환약이라는 글자의 뜻에서 한해악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알려진 주사나 유황성분을 넣은 둥근 알약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긍익이 편찬한 책인 연려 실기술에도 살귀환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약이 등장한다. 여기에 언급된 귀신을 쫓는 약은 조선 세조 시대의 명장인 남이와 홍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편에 나온다. 남이가 젊었을 때 하루는 거리에서 놀다가 어린 종이 보자기의 작은 상자를 싸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 위에는 하얀 분을 바른 여자 귀신이 앉아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남이의 눈에만 보였다. 남이가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따라갔더니 그 종이 어떤 재상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조금 뒤 집에서 우는 소리가 나기에 물어보니 주인집 작은 낭자가 벼랑간 죽었다고 했다. 이때 남이가 내가 들어가서 보면 살릴 수 있다. 라고 하자 그 집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허락했다. 남이가 문에 들어가 보니 분바른 귀신이 낭자의 가슴을 타고 앉았다가 남이를 보고는 즉시 달아났는데 그러자 낭자는 일어나 앉았다. 남이가 나오자 낭자는 다시 쓰러졌다가 남이가 들어가자 되살아났다. 이에 남이가 어린 종이 가져온 상자 속에 무슨 물건이 있었더냐 하고 물으니 홍시가 있었는데 낭자가 이 감을 먹다가 숨이 막혀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남이가 귀신을 다스리는 약으로 치료했더니 낭자가 살아났다. 이 낭자는 곧 좌의정 권람의 넷째 딸인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좋은 날을 가려 남이와 혼인했다고 한다. 요약하면 권람의 넷째 딸이 홍시를 먹다가 그만 목에 걸려 숨이 막혀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귀신이 들려 죽게 될 뻔했단 것이다. 부드러운 홍시를 먹다가 숨이 막힌단 말이 약간 이상하지만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으니 있을 수 없는 거짓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에서 언급된 귀신을 다스리는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살귀황과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비슷한 효능을 지닌 환약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 광해군 시절에 유몽인이 쓴 야담집인 어우야담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도울인 경귀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경귀석은 본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가진 보물인데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이 경귀석을 허리띠에 차고 다니면 귀신들이 보기만 해도 달아난다고 한다. 다만 술에 빠지면 귀신을 쫓는 효엄이 없어진다는 내용도 덧붙어 있다. 11. 생각을 현실로 바꿔주는 거울 충청남도 서상군에는 무엇이든지 생각만 하면 곧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신비한 거울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서상군에 젊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성 두 명이 있었다. 아랫집에 살던 여인은 순박한 반면 윗집에 사는 여인은 못된 마음을 가져서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동네에 승려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먼저 아랫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랫집 여인은 허락해 주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려 승려를 대접했고 승려는 그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저녁을 다 비우고 밤이 깊어지자 승려와 여인은 잠자리에 들었다. 원래 조선시대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을 만큼 남녀 간의 법도가 엄격했지만 여인의 집이 워낙 작아 방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승려와 여인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그런데 자다 보니 승려의 행동이 이상했다. 슬슬 여인이 자고 있는 자리로 옮겨오더니 자기 다리를 여인의 다리 위로 태연하게 올려놓는 것이었다. 이는 여자를 멀리하고 색에 빠지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어기는 파괴였으며 동시에 홀로 사는 여인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처사이기도 했다. 비록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으나 승려가 자신을 희롱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는 승려의 뺨을 힘차게 갈기며 소리쳤다.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이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러자 승려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참으로 미안하외다 하고 순순히 사과하고는 자기가 가져온 짐꾸러미 속에서 거울 하나를 꺼내서는 과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금 소승이 한 행동은 그대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소. 그대는 밝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으니 마땅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소.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그 즉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오. 과부에게 거울을 준 승려는 그녀의 집을 떠났다. 승려에게 받은 거울을 들여다보던 아랫집 여인은 당장 필요한 쌀과 장작을 마음속에서 떠올렸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울 속에서 쌀알과 장작이 쏟아져 나와 방을 가득 채운 것이다. 여인은 더 이상 쌀과 뗄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일단 쌀과 장작을 쓸만큼 저장해 둔 다음 남은 것들은 이웃에 나눠주거나 시장에 팔아 살림이 넉넉해졌다. 가난하던 아랫집 여인이 졸지의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윗집 여인은 질투가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아랫집을 찾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았다. 순박한 아랫집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다. 그러자 윗집 여인은 자기 집에도 승려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온갖 몸단장을 하고서 기다렸다. 그렇게 100일이 지난 후 마침내 승려가 윗집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 윗집 여인은 원래 집안 형편이 풍족해서 아랫집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승려에게 푸짐한 저녁을 대접했다. 집에 방이 많은데도 기어이 승려와 같이 안방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승려와 여인이 한방에서 자는데 밤중에 남자와 같은 방에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했는지 여인이 먼저 승려에게 다가가서는 그의 배에 다리를 올려놓으며 수작을 걸었다. 그러자 승려가 벌떡 일어나더니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요. 소승은 이만 나가겠소. 다만 식사와 잠자리를 준 보답은 하고 가리다. 그대한테 거울을 하나 주겠소.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올리면 현실로 나타날 것이요. 하고 말하며 거울을 윗집 과부한테 주고는 재빨리 집을 나가 사라져버렸다. 승려한테 받은 거울을 쳐다보던 윗집 여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떠올렸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건장한 남자였다. 그러자 거울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이윽고 그 연기 속에서 크고 힘센 남자가 나타나서는 곧장 과부를 바닥에 눕히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벌였다. 처음에 윗집 여인은 힘과 정욕이 넘치는 건장한 남자와의 성관계를 즐겼다. 하지만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덤벼들었고 그의 끝없는 욕정에 지친 윗집 여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산으로 달아났지만 남자가 끝까지 쫓아와서 계속 성관계를 가진 탓에 결국 여인은 힘이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아랫집 여인은 욕망을 잘 다스려 복을 받은 반면 윗집 여인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만 것이다. 12. 죽을 병을 치료한 상륙뿌리와 신수단 조선 초기의 학자인 이륙이 쓴 책인 청파극담을 보면 상륙과 신수단이란 약재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륙의 집에는 그가 거느린 종이 한 명 있었다. 그 종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평안도를 자주 방문했다. 종이 집 밖으로 자주 들락거렸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흔히 조선시대는 하측민이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지옥같은 사회라고 여기지만 조선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이륙의 종이 친구 십여 명과 어느 절에서 식사를 한 후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병이 돌았다. 청파극담에서는 그 병의 이름을 가리켜 저주라고 하는데 흔히 무슨 주술로 남을 해친다는 저주와 같은 말이라서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 없다. 아무튼 십여 명이 저주에 걸려 곧바로 두 명이 죽었다. 남은 여덟여 명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륙의 종 역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병의 증세가 나타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에 이륙은 종이 죽을까 걱정되어 상륙을 가져왔다. 상륙은 식물인 자리공의 뿌리를 말린 것을 말하는데 오줌이 나오지 않아 신장이 부어오르고 아픈 경우 약으로 먹는다. 이륙의 종과 일행이 걸렸다는 저주 병이 어쩌면 오줌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아 고통을 동반한 증상은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륙은 상륙의 뿌리 한 줄기를 찌어서 소주에 담가두었다가 꺼냈다. 여기서 언급된 소주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경상북도 안동의 특산물인 안동 소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40톤을 넘나드는 독한 증류식 소주다. 이렇게 독한 술이다 보니 조선시대에는 소주를 많이 마시다 죽는 사람이 종종 있었을 정도였다. 이륙은 소주에 담근 상륙 뿌리를 꺼내어 두 숟가락 정도의 분량을 종에게 먹였다. 그랬더니 종은 기절했다가 한참 후 다시 깨어났는데 항문에서 붉은 빛의 점액이 흘러나왔다. 이륙이 그것을 지팡이로 헤쳐보니 조그마한 벌레가 나와 곧 날아가고 종은 병이 나았다. 이런 기록으로 추측한다면 이륙의 종과 친구들이 걸린 저주 병의 정체가 어쩌면 기생충에 감염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열흘 후 이륙의 종은 또다시 저주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다. 그 모습을 본 이륙은 아마 몸속의 독성분이 모두 배출되지 않고 남은 것이 있어서 저런가 보다 하고 여기고는 다시 소주에 담근 상륙 뿌리를 먹이려 했다. 하지만 종은 이렇게 말하며 거부했다. 죄송합니다 나리 소인이 상륙 뿌리를 처음 먹었을 때는 독이 없고 맛이 좋아서 목구멍 안으로 잘 넘어갔는데 한참 후에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이 어지러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약을 안 먹고 죽을지언정 어지럽고 기절하는 고통을 당하기는 싫습니다. 여기서 종이 한 말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인다. 상륙은 한약재로 쓰이지만 본래 독성분이 있어 날로 먹으면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가 나중엔 정신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다. 요즘도 상륙을 잘못 먹었다가 죽는 사람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륙의 위험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상륙을 먹기 전 먼저 술에 담가 독성분을 없앤 다음 먹었다. 이륙이 상륙을 독한 소주에 담근 이유도 바로 상륙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종이 기절하고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아마 소주에 담근 시간이 짧아 독을 완벽히 없애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이 병에 걸려 죽기를 내버려둘 수 없는 노릇이라 이륙은 신수단이란 약을 구해왔다. 신수단은 사양과 대극 및 산자고와 문압과 천금자 등의 한약재에 찹쌀을 섞은 다음 박하와 생강즙을 묻히고 버드나무 가지를 끓인 물에 담갔다 뺀 다음 둥글게 뭉쳐서 만드는 환약으로 짐승이나 벌레한테 당한 해를 치료할 때 쓰인다. 이륙이 신수단을 소주에 타서 종에게 먹였더니 먼저 번처럼 종의 항문에서 붉은 점액이 나오고 그 속에서 작은 벌레가 나오더니 그 후로 완전히 나았다고 한다. 13. 백년의 수명을 늘리는 약물 중국 청나라의 작가인 포송령이 쓴 소설 요제지희에는 조선과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조선 남쪽에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한 잔만 마셔도 백년의 수명을 늘리는 오객이란 신비한 약물이 있단 것이다. 명나라 사신 유홍우는 조선의 안기도란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단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싶어서 조선에 파견되는 사신단에 참가했다. 조선에 도착한 유홍우는 조선 국왕과 대신들한테 안기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들은 안기도에 가려면 그곳 신선의 제자인 소정이 공정에 도착할 때 기다려서 함께 가라고 말했다. 안기도에 가려면 반드시 소정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가 허락하면 순풍이 불어 배가 무사히 안기도에 도착할 수 있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서 무턱대고 찾아가면 거센 바람이 불어 배가 바다에 빠진단 경고도 덧붙였다. 기대에 부푼 유홍우는 이틀을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삿갓을 쓰고 칼을 찬 아름다운 얼굴에 30대 남성 한 명이 공정에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소장이라고 밝혔다. 유홍우는 그를 따라 안기도를 방문하기 원한다고 했다. 그 말에 소장은 흔쾌히 허락하면서 두 명의 하인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유홍운이 소장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자 부드러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 항해가 순조로웠다. 마침내 일행이 안기도에 다다랐다. 놀랍게도 안기도는 추운 겨울인 바깥세상과는 달리 전혀 춥지 않고 꽃들이 바위 틈과 계곡 사방에 질비한 따사로운 기후였다. 소장은 유홍운을 동굴로 안내했다. 동굴 안에는 세 명의 노인이 양반다리를 한 채 앉아있었다. 첫 번째 노인과 세 번째 노인은 아는 척을 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노인은 유홍운을 보자 어서 동굴 바닥에 앉으라고 말을 꺼내는 한편 어린 하인에게 유홍운을 위해 마실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어린 하인은 동굴밖 돌벽에 박힌 쇠못을 뽑아서 나온 물을 찻잔에 담고는 양이 찾아 다시 쇠못을 박아서 물을 막았다. 그러고는 찻잔을 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와 유홍운에게 건넸다. 유홍운이 찻잔을 받아보니 그 안에 담긴 물은 파랬는데 한 모금 입에 넣자 차 뒤차서 입안이 몽땅 얼어붙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이가 시려오는 아픔 때문에 유홍운은 찻잔에 담긴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두 번째 노인이 어린 하인에게 뜨거운 차를 가져오게 해서 대접했다. 유홍운은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 말에 노인은 세상을 떠난 몸이라 시간과 날짜도 알 수 없으며 사람의 미래 역시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유홍운은 신선이라면 의뢰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비한 도수를 알겠거니 싶어서 그런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속세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의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실망한 유홍운은 안기도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는 소장의 안내를 받아 조선 궁정으로 돌아왔다. 유홍운이 안기도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더니 조선 왕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노인이 그대한테 대접한 차가운 물은 아득히 먼 옛날 이 세상과 함께 나타난 오객이요. 한 잔을 마시면 백년의 생명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요. 안타깝게도 유홍운은 생명을 늘릴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셈이었다. 신선들이 마시는 물은 매우 차갑지만 생명을 늘린다는 설정은 서유기 같은 중국의 다른 환상소설에도 자주 등장한다. 또한 청구 야담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고대의 동양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인 듯하다. 중국의 바다 동쪽, 즉 조선의 신선이 산다는 전설은 진시황 시절부터 중국인들에게 널리 퍼진 생각이었다. 진시황이 늙지 않기 위하여 신비한 약초인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도사인 서복이 제주도를 방문했단 전설도 남아있다.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복이 왔다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에 있다는 신선들의 섬인 안기도 이야기도 이런 중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흔적이 아닌가 싶다. 14. 부림 여인을 임신시키는 뱀의 뿔 불과 19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결혼한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림 환자들은 큰 공경에 처했다.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온갖 부림 치료제가 나왔다. 조선 광해군 시절 유몽인이 쓴 야담집인 어우야담에도 부림을 완전히 낫게 해준다는 신비한 보물인 뱀의 뿔이 나온다.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던 때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신석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천민, 즉 노비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으니 신석산이 바로 그런 운명을 타고난 몸이었다. 조선은 1년에 3번이나 중국에 사신을 보낼 만큼 중국과의 접촉이 잦았는데 그때 사신 일행을 따라가는 천민들은 중국에 가서 얻은 여러 가지 물건을 조선에서 되팔아 한 몫을 챙겼다. 신석산도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뻤다. 중국을 방문하는 조선 사신 일행에 운 좋게 합류하게 된 것이다. 사신 일행을 따라간 신석산은 요동 지방에 도착한 날 숙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모래 속에서 빛을 내는 작은 뿔을 발견했다. 신석산은 그게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몰랐지만 다른 나라인 중국에 와서 보게 된 희한한 물건이니 조선으로 가져가면 꽤나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일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품속에 넣어두었다. 마침내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 일행은 그들의 전용 숙소인 옥화관에 짐을 풀고 머물렀다. 신석산은 챙겨온 뿔을 옥화관의 대들보 위에 달아두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찾은 신기한 물건이요! 하고 자랑했다. 중국인 장사꾼들이 그 뿔을 보고는 크게 놀라워하면서 관부를 앞세우고 신석산을 찾아와서 우리가 저 뿔을 사겠소! 얼마에 팔 거요? 원하는 액수를 말하시오! 하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듣고 신석산은 비록 뿔이 무슨 물건인지 몰랐으나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원하는 액수를 말하면 그대로 사겠다고 하는 걸 보아 아주 값이 나가는 귀한 물건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이왕 부를 거면 세 개 불러야겠다는 속셈으로 백만금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저 뿔을 팔겠소! 하고 먼저 언포를 놓았다. 신석산의 말을 들은 중국인 장사꾼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흥정을 했다. 백만금은 너무 많으니 십만금에 파시오! 내가 돈을 드리리다! 신석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천민인 자기 처지에 십만금만 있어도 큰 횡재라 여겨 그가 말한 금에게 팔았다. 그러고 나서 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 관부한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당신이 얻은 저 뿔은 뱀의 뿔이오! 지금 중국의 황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저 뱀의 뿔을 가지면 곧바로 아들을 임신하여 낳을 수 있소. 원래 저 뿔은 두 개가 모두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황후가 한 개의 뿔은 구했으나 두 번째 뿔을 찾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곳에서 얻었으니 무척 기쁜 일이오. 자신이 찾은 물건이 뱀의 뿔이란 사실을 안 신석사는 값을 좀 더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십만금이 남아 건진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얻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각가지 색깔이 들어간 비단을 샀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 5년 동안 차례대로 조선 땅으로 가져올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을 정도였다. 신석사는 조선으로 돌아와 비단을 장사꾼들에게 되팔아 많은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천민 신분에서 벗어났으며 한양에서 으뜸가는 거부가 되었다. 후손 중에 절도사 벼슬을 한 이가 나올 만큼 신석상과 그 집안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어오야담에 언급된 뱀의 뿔 이야기의 결말이다. 고대로부터 뱀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들은 뱀의 모습을 하거나 아니면 뱀을 곁에 두고 다녔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임신할 능력을 준다는 뱀의 뿔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뱀이 가진 풍요의 힘을 상징한 것이라 보면 될 듯하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